야야야야야야야 12번 attractive 동그라미 영어 형 2번call 2번call 흉뚱 피울이야 4 5 6 하늘하고 시대가 된 와중에 저게 멋있어 방짝거리 늘려던 그라미 나는 추위에 또한 남들부터 들려가서 꿈을 깨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올 것에 이제 앞서 땡 잡았네 오늘도 학교를 끝내고 집 가면서 다시 한 바닥을 보며 동전이 나 들렸더니 다시 보이는 희색 동그라미 아삭 100원 땡 잡았네 하루하고 집에 가던 와중에 저게 멋있어 방짝거리 늘려던 그라미 나는 추위에 살펴보고 남들이 풍파티에 가서 꿈을 깨고 있는 줄 알았는데 500원이네 아삭 땡 잡았네